기온이 조금 올라가더니 금세 대기질이 나빠졌죠. 주말 동안 날씨 어떨까요?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금요일부터 나빠졌던 대기질은 일요일 오후쯤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쓰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낮 동안 전국 대부분 10도 안팎의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뒤 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초반 중부 내륙 등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눈이 오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부산, 경남 지역을 제외하고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에서 6도, 춘천 영하 3도에서 7도, 부산 6도에서 12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은 서울 영하 1도에서 3도, 대전 영하 2도에서 6도, 대구 영하 1도에서 10도 보이면서 기온이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서울 영하 1도에서, 감사합니다.